두통이나 여러가지 증상들을 봤을 때 충농증이 좀 비염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비염과 충농증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? 말 그대로 따져보면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거고 충농증은 사실 코 안쪽에 어떤 공간 안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. 사실은 증상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. 코막힘, 그 다음에 누런 콧물. 하지만 비염은 보통은 누런 콧물보다는 조금 더 하얀 콧물에 가깝고 좀 더 누런 콧물이 오래 지속된다면 충농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통이나 치통은 비염에서는 잘 오지는 않거든요. 특히 치통, 안면통은 충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